유행이어서 약간 꽂진 것 같아 내 머리 왜 이래? 러블리 리포머 보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다나에서 제품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견민지입니다 저는 보다나에 올라오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컨텐츠 마케터 최봉기입니다 저는 보다나에서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맡고 있는 컬러 뽑기 장애 견민경 디자이너입니다 보다나 모델인 가영님과 재미있었던 훈훈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풀어주세요 저희 가영님이랑 촬영을 할 때 연말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여신 강림 촬영도 하시고 밤샘 촬영을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촬영에 임해주시고 끝날 때쯤에 조금 지칠 법도 한데 사실 저는 좀 지쳤거든요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짜 모든 헤어스타일링이 다 잘 어울리셨고 붉은웨이브 스타일링 했을 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여신 강림이다 가영님 너무 사랑합니다 고데기로 손상된 모는 복구하기 힘든가요? 머릿결이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손상된 모발은 복구하기는 힘든데 모발 안에 단백질을 채워주는 그런 제품들 같이 사용하시면 그래도 손상된 모발을 조금 더 부드럽게 케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손상된 모는 조금 힘들다 손상모는 좀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헤어케어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데기를 사용하시면서 이런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또 열부 에센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컬을 오래 지속하는 꿀팁! 꿀템 알려주세요! 컬을 지속시킬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복구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시고 그냥 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뺀 다음에 그냥 빗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손으로 한번 잼잼 이렇게 해서 컬을 시키면서 좀 더 탱글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켜주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탱글 탱글 그리고 이렇게 연출해주신 다음에 이 픽서를 이렇게 뿌려서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손으로 살짝 빗어주시면 컬이 하루 종일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스프레이처럼 딱딱해지는 게 아니어서 진짜 자연스럽게 컬만 고정시켜주는 제품이라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 뿌렸어 화장도 고정될 거야 고마워요 얇은 모발, 굵은 모반, 손상모, 건강모, 별 고데기 온도 설정 팁 알려주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모발이 얇은데 손상모일 경우도 있고 건강모일 경우도 있고 모발이 굵은데 손상모일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달라서 그래도 추천해드리자면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보다나의 고데기 제품은 120도부터 200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얇은 모발 고객이신 분들은 120도부터 140도 보통 모발이신 분들은 140도부터 160도 또는 180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붉은 모발이신 분들은 180도에서 200도 사이로 맞춰주시면 스타일링 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손상모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직접 스타일링 해보시면서 점차적으로 온도를 올려가시면서 나에게 맞는 온도가 뭔지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길이별 고데기 굵기 추천이요 사실 모든 모발 길이별로 32, 36, 40mm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초보자 기준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32, 36, 40mm 사이즈가 있습니다 짧은 쇼컷 정도 길이의 분이라면 32mm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남자분들 사이에서 장발이 유행이어서 약간 꽂힌 것 같아요 내 머리가 왜 이래? 사실 판고데기를 많이 쓰는데 32mm가 컬이 되게 탱글하게 나오거든요 짧은 머리이신 분들은 요정도 길이 32mm를 추천합니다 보다나 36mm는요 저같이 미디 사이즈나 롱 사이즈 분들한테 적합한 고데기라 생각이 들어요 활용도가 제일 좋은 굵기랍니다 요 40mm 본고데기는 머리 기장이 저처럼 긴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본고데기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40mm 사이즈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40mm 본고데기이고요 헤어샵에서 스타일링 받은 듯이 정말 자연스러운 연예인 컬 또 굵은 웨이브 컬을 연출하실 수 있는 고데기입니다 보다나 직원들은 머리 파마하면 안 되나요? 이거 웃긴다 저는 보다나에 입사할 때부터 파마도 했고 스트레이트 펌도 해가지고 진짜 상관은 없습니다 파마를 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지만 저는 다나 언니와 금마라는 부캐로 활동하고 있어서 대리님은 안 돼요 대리님은 이제 연예인 콘텐츠 찍을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스타일링을 하는 게 유저분들이 보시기에 또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죠 남자 스타일링도 보다나 고데기로 하기 되게 편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파마를 하지 않고 차분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다나에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잠시만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똥손에게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단연 물결 고데기죠 보다나 직원분들은 다 금손인 줄 아시죠? 제가 똥손이거든요 똥손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물결 고데기 하실 때 봉고데기를 뒤집어서 사용하시거나 판고데기로 힘들게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저처럼 똥손인 분들한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찝으면서 하면 컬이 자연스럽게 물결 고데기가 나오거든요 보통은 물결 고데기가 외부로 열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얼굴을 찝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열판이 내장돼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컬이 연출 가능합니다 안 알려져서 아쉬운 제품 추천해주세요 짠! 저희 보다나 하면 고데기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브러쉬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아침에 이거를 맨날 씁니다 남자들은 옆머리 뜨는 걸 엄청 싫어해요 이거를 딱 붙여가지고 살짝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기를 해가지고 하면 착! 옆머리가 붙습니다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바람이 안쪽까지 탁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짠! 이렇게 이게 터치 팁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저의 아이템은 이 음이온 진동 브러쉬인데요 이 제품이 좋은 게 음이온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한 단계 올리면 여기 불빛이 음이온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시면 음이온 보인다 네 음이온이 보이죠? 네 정전기도 방지가 되고요 머리가 아주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올리면 음이온과 진동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사지도 할 수 있고요 너무 하다가 어깨가 아프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게 진동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고데기를 사용하다 보면 굵은 모발이 얇아질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굵은 모발이 얇아지는 건 아니고요 모발에 변형이 있을 정도로 손상되는 제품이라면 그건 잘못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제품으로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콘텐츠 촬영도 하고 데일리로 고데기를 사용했지만 제 모발이 얇아졌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계속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모발 겉면에 이제 비늘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큐티클층이 있는데 그 큐티클이 조금 손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데기만으로는 이렇게 굵은 모발이 얇은 모발이 될 정도로 손상이 되지는 않고요 아마 고데기를 사용하시면서 다른 염색이나 펌이나 다른 화학작용들을 이제 받아서 모발이 얇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에스더버니 콜라보 제품 너무 귀여웠는데 앞으로 콜라보 계획 있으신가요? 오 네 저희는 콜라보 계획이 있고요 이 에스더 제품은 아니고 이번에는 브랜드 대 브랜드로 이렇게 콜라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부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러브콜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희가 브랜드 콜라보 할 때 이 브랜드랑 해주세요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할게요 제품들 색부터 디자인 에디션까지 너무 예쁜데 어떻게 그렇게 잘 뽑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보다나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 뽑나 하면은 제가 우선 디자인을 총괄을 맡고 있고 내가 잘났다 아 내가 잘났다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고데기라고 하면은 전자기기라고 해서 이제 검정색이나 빨간색 되게 튀는 색이나 무채색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게 고데기도 뷰티 제품이다 해서 다양한 컬러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컨셉으로 갈지 어떤 컬러로 가면 좋을까? 같이 미팅하고 소통을 좀 되게 오래 하면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시회도 가거나 박람회를 가거나 많은 컬러를 스텝을 혼자 하려고 해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컬러가 나온 것 같고요 벚꽃 에디션이랑 홀리데이 에디션 시즌별로 있는데 남들이 겨울을 막 크리스마스를 느낄 때 저희는 봄을 먼저 느껴요 장범준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그 기분에 척척 젖으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짠! 저희가 올해 벚꽃 에디션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페일 컬러의 핑크랑 블루를 사용해서 벚꽃 축제 느껴보고 싶다 아련한 느낌 제품을 녹여봤습니다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도 빨리 이겨내가지고 벚꽃 축제도 같이 하나 보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2085라우로 회사하고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